자, 지금 2006년 3월 21일, 23시 30분경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용의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각광구, 수화 들어가기 앞서 몸 좀 풀어. 괜찮아. 뭐 죄는 묘하되 사람은 묘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 아니, 그럼요. 너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 주겠어. 고맙습니다. 아, 왜 떼세요? 모기가 있네. 모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조용! 방금 말에 대답이나 해. 조사는 다 나와. 이거 보니까 말이야, 아주 대범하시구만. 넌 붐비는 출굴길 지하철을 탄 후 옆에 했던 김모 여인의 몸을 구석구석 훔쳐보기 위해 내시경을 사용했어. 아니, 지하철에서 내시경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래서 네가 대범하다는 거야. 그러면 피해자를 데려오시라니까요.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가 있으면 수사를 왜 하나? 무슨 소리예요, 피해자가? 수사에 사는 사람은? 그럼 애초에 수사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인부터 만드는 거야. 범인부터 만드는 거야? 조용! 아, 말해서 아니었어. 저탄길 감축점에서 최고의 불에나 뽑히는 이 형사가 체면수라에 시작하자고 했어. 이 형사. 6, 9, 10, 10. 시작해. 과강구. 네. 너 이거 한 번에 훅 간다. 레드 썸. 지금 뭘 하고 있냐? 노래방에서 지금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 노래방 그래. 나도 노래 한 거 하자, 노래. 이거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챔피언. 음악을 즐기는 네가. 챔피언. 음악을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이제 즐기는 네가. 야. 왜 네가 노래를 다 불러. 난 챔피언만 하잖아, 계속 챔피언만. 야, 야, 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를 못하게. 결론을 뭐야, 야, 됐어. 결론. 그러니까 결론은 10분만 더 넣어주십시오. 무슨 10분을 넣어. 무슨 소리야, 너. 내가 지금 여기 몇 년째 담궈데. 검찰청이야, 지금 여기. 그거 나 안 넣어줘? 안 넣어줘. 나 안 해, 그럼 나 안 해. 레드 썸. 이 형사. 이 형사. 6, 4. 마. 근데 너는 매달 나한테만 물어봐. 네가 물어봐, 그럼. 6, 4. 슬슬 수상하게 좁혀놓은 게 느껴나. 아쉽잖아. 6, 4. 6, 4. 심리수화 시작하도록 했어. 6, 4. 심리수화 시작해. 6, 4. 레드 썸. 이봐, 버텐비. 네. 넌 밀폐된 공간 안에 있어. 내가 요즘 더 깜빡깜빡하는데 말이야. 노래 가사가 자꾸 뒤죽박죽이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무릎, 어깨, 다리, 팔. 아니. 팔, 무릎, 어깨, 다리, 코. 아, 그게 아니잖아요. 뭔데?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바. 머리, 어깨, 무릎, 팔, 무릎, 바. 어디, 어디 만졌냐.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걸려들었어, 곽환구. 걸려들었어. 왜 그래요? 박환구 씨. 박환구 씨. 왜요? 안서울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지셨나. 안 만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곽환구,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물어보겠어. 너 이름 어디서 졌어? 저 장면소 가서 돈 주고 지었어요. 돈 주고 샀어. 이름을 돈 주고 샀어. 예, 예. 곽환구 성매매. 성매매래? 군조사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곽환구. 뭐야? 위잉. 모기가 또 앉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배도 밖도 못해 생겼어. 왜 때려요? 무수 없이 깨!